경기도가 산업 동향을 읽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문가 특강으로 지식을 나누고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열린 기회경기 혁신 포럼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경바시. 탄소중립,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가 될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동향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오늘 토론 내용을 일에 투영시키고 함께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막 발을 띄었습니다. 환경국을 기후환경, 에너지국으로 개편을 했고 자기 일에 전부 투영시키고 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경기도 바꿔서 대한민국 한번 바꿔보십시다. 첫날인 15일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열렸습니다. 배출권 거래 현황, 탈탄소를 위한 전략 등 다양한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에너지 효율화 하느냐거든요. 에너지 효율화 하는 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에너지 효율화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용 창출이 되고 곧바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31개 시군이 어떻게 협업해 나가야 하고 제조업이 많은 경기도에선 어떻게 탄소중립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전략들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것부터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경바시 시즌1은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에 걸쳐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에 갔습니다. 다음 주는 바이오,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심도 높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